오마이베이비 대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최강 으뜸 역을 맡은 정곤주라고 합니다 아이돌 출신이시죠?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성을 한 자씩 따서 최강입니다 큰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발상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먼저 탈게요 생리통 환자예요, 죄송해요 생리통 환자예요, 조심 정말 맑고 순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 모,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모라고 부른 이유는 이모, 이모 잘 씻겨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봄 첫 방송되는 TVN 오마이베이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나요? 좋죠? 이거 괜찮죠?